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것은 국익에 대한 자해 행위이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희생시키는 여적 행위라는 겁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욕설을 한 적도 없으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 아닌 우리 국회의 비협조를 우려한 발언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교묘하게 짜집기가 된 왜곡 영상으로 거짓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는 엄중 경고가 나온 겁니다. 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을 두고 총체적인 외교 참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순방 성과와 내용을 모두 폄훼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이동 중에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다며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적 발언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개발국가 질병 퇴출을 위해서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던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의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민주당의 비난에 대해서 짜집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 국익자해 행위라고 직격탄을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홍근이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말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큰 파장이라고 주장하며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가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땡땡땡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주변 인사들에게 말했고 이 발언은 방송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박홍근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과정도 결과도 구역적이라고 비난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에 대해서도 회의장에서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거라 믿고 싶지 않다고 비안한 걸 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오후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되었는데 김원인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김원인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 국회는 이 땡땡으로 미국 대통령은 쪽팔려 한방으로 보내버리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김원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48초 동안의 스탠딩 환담 사실상 인사인데 이게 한미정상회담의 전부냐라고도 했습니다. 이병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행사장에서 48초 기시다 총리와는 약 30분 약식으로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우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비소거 사용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슨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더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정상 간의 만남이 짧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담이 48초라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다.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황당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밝히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번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교묘하게 짜짓기가 되어서 마치 욕설을 한 것 마냥 왜곡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지만 사실은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게 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회의는 미국, EU,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저 개발국가 질병 퇴치를 위한 재정 기여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며 우리나라는 예산에 반영이 된 1억 달러의 공여 약속을 하고 간단한 연설을 했다. 각국이 약속한 기여금 순으로 프랑스 3억 달러, 일본 10억 8천만 달러, 캐나다 13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EU 42억 달러, 미국 60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하고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 EU 집행위원장이 뒤이어 연설을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를 발표했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박진 장관은 야당을 잘 설득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공여하기로 한 금액은 1억 달러로 타 국가들에 비하면 미국의 60분의 1, EU의 42분의 1, 일본의 11분의 1 수준의 상대적인 소액인데 이마저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막혀버리면 면이 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 이겁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도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또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우리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박진 장관의 말은 영상에 담겨있지도 않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즉, 교묘한 짜짓기로 왜곡 편집이 된 가짜뉴스 동영상이라는 취지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결과적으로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 순방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상대국과 총칼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짓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며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자해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나아가 김은혜 홍보수석은 여쭙고 싶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입니까? 정파와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누구보다 국민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비속어가 우리 국회를 향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현재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약속했던 60억 달러를 공유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며 논리상으로나 상황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칭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나 김은혜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대통령께 묻고 하는 그런 절차를 떠나 따로 저희가 검증하고 그 기억을 다시 따라가는 작업 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는 취지인데 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짜짓기 된 발언 후에 박진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짜짓기를 했다면 이는 여적죄로 처벌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국익을 외면한 망언과 망동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한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응징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